여러분 혹시 마마무의 힙이라는 노래 들어보셨나요? 잘 노는 인싸들 노래처럼 이렇게 소개되는데 저는 주로 미술관에서 일하다 보니까 인싸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죠? 최근에 제가 세상 힙한 전시 오프닝을 하나 다녀와서 소개해드리고 추천을 드려볼까 합니다. K현대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칼더전 전시에 대한 추천을 좀 해드려볼까 하는데요. 12월 12일에 전시 오프닝이 있었습니다.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오프닝은 기자분들 불러놓고 축하 말씀도 해주시고 교양을 쌓는 느낌으로 같이 전시도 쭉 보고 이런 느낌의 오프닝을 많이 가봤는데 이번에는 오프닝 자체가 7시에 시작한다고 해서 왜 이렇게 늦게 저녁에 하지? 하고 가봤더니 무슨 클럽을 방불피하는 줄이 서있더라고요. 뭐지? 하고 봤더니 술도 팔고 음악 굉장히 크게 디제잉하면서 안에서 춤추고 작품 보면서 놀고 있고요. 위에 두 개층에 알렉산더 칼더전이 오프닝이 돼 있어서 볼 사람들은 전시 보면서 안에서도 자유롭게 대화 나누고 9시부터 나머지 밤 12시까지는 또 1층에서 자유롭게 파티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클럽 같은 저는 뭐 뉴욕에 온 줄 알았습니다. 이런 오프닝 파티를 준비해 놨었더라고요. 알렉산더 칼더 좋아하신다면 보시기에 괜찮을 겁니다. 근데 혹시 낯서신 분들은 약간의 호불호는 갈리실 수도 있는 게 칼더란 예술가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익숙한 건 모빌이라고 얘기하는 움직이는 듯한 조각 추상적인 재미있는 조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번 전시에는 조각 작품은 많지 않을 겁니다. 제목 자체가 칼더 온 페이퍼라고 해서 이 사람의 평면 예술 세계 중심으로 좀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구성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칼더가 영향받고 교류했었던 동료들의 작품과 함께 여기도 인증샷 찍기 대박입니다. 성인 티켓이 15,000원인데요. 티켓 구매하는 사이트 가보시면 웬만한 데서 전부 다 좀 할인된 가격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보통 10% 할인해 줄 겁니다. 추천을 좀 드리고요. 큐레이터 분이 자부심 있게 얘기해 주신 게 칼더의 이렇게 많은 평면 회화가 한 번에 국내에 들어온 적도 없었고 사치 갤러리에서도 괜히 기획한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칼더의 작품 세계에 좀 다른 면모도 국내에서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월 12일까지 거의 4달 가까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봄날에 가보실 수도 있는 전시이겠죠. 이 현대의 모빌아트, 키네틱아트의 선구자가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얻고 작품을 완성시켜가는지 마치 그의 작업실을 몰래 훔쳐보는 것처럼 전시를 구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가서 한 번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알렉산더 칼더전에 대한 전시 추천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